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이용한 성경은 한글 킹게임스 성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기서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지금이라는 말은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시간을 다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에게 이 일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또한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구약 성도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하늘로 들려올라가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적용됩니다. 제 가운데서 영이 죽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울려퍼지는 복음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핵심 속성 사항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늘이나 땅 위에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온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창조물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다, 기부라는 말은 뭐뭐로 삶다, 뭐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약속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여기서 준다라는 말이 뭐로 삶는다, 뭐뭐뭐시 대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너라 주었고 주었너라 이 역시 무엇으로 삼았다 무엇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6절에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라는 말씀은 아들도 생명으로 삼으시어 즉 아들도 생명이 되시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1장 4전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심판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주셨으니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유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멸시받으시고 거부되셨고 그분의 영광이 집밟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심판의 권세가 그분께 있어야만 합니다. 멸시받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과 권위의 자리에서 만물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28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판결이 난 심판으로 집행을 위한 심판입니다.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게시하시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 또는 악을 행한 자 이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구원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주 주의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의 생명의 부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혼란이 야기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백보자 심판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인 해석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가지로 이 생명의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구약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구약성도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제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제리 마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일으켜집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변화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 때 먼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변화를 받아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환란 때 구원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끝에 부활하게 됩니다. 대환란 때 부활하는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과 게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로 부활하는 그룹은 천년 안국기간 동안의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백보자 심판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백보자 심판에서는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 안국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백보자 심판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은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즉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모두 다 백보자 심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됩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게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 신약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제림하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 11장 18절에서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거듭난 성도들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 시대에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뒤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어서 구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산상수원과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을 행한 자들이 저주의 부활로 나올 때 백보자 심판에 함께 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제림하실 때 무덤에 일찍 죽어서 무덤에 잠들어 있을 경우 새로운 몸을 잊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들려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됩니다. 그리고 대활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멸류관을 받고 금은 보석의 상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교회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이 제거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 기간에 이미 벌써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죽어서 백보자 심판의 부활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멸망시키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주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네 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의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보다 천년에서 삼천년 앞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은 하지만은 이미 정제받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참작한다든지 특혜를 베푼다든지 이런저런 변덕스러운 심판이 아닙니다. 전혀 예외 없이 융통성이 없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역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을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의로 심판하실 때만 남았습니다. 31절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에 관하여 증거해도 그 증거는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옳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종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단독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증언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죽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증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침내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는 그분의 일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완수하게 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백보자 심판에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즉 바리세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지사장들과 레이인들을 침내인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침내인 요한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제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요한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내인 요한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내인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증인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내인 요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 자신 뿐입니다. 그분 자신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